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에 밝았는데요. 어디 갔어? 아, 3문사가 없지. 5문사 없지? 5문사 없지? 5문사 없지? 금방 오실 거야. 뭐가 왔나? 뭐가 왔나? 어디? 아, 이런 거 왔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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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없이 하셨네. 아, 이렇게 세워줄게요. 아빠, 한 번 세워줄게요. 깨끗아. 쨍쨍한 거야? 아버지, 아아. 감독님 잘 놀아줬어요? 감독님. 감독님 잘 놀아줬어요? 감독님, 작가님. 아, 맞췄어? 진짜 친애력 갑이에요. 자, 운 잘하네. 안녕. 난 누구야? 희건이. 희건이야. 아빠 이름이 희란이네. 배고파요. 배고파? 설거지도 못하고 어제. 아니요. 이런, 이런 큰일이네. 설거지를 못했네. 저게, 저게 혼자 하는 이유가 현실이에요. 설거지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하우가 혼자서 잘 놀아요. 엄마, 엄마, 엄마. 왜, 왜요? 엄마, 아파. 아, 아파요. 이거 어떡해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사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아무리키자여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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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니다. 아무리키자여로. 이거 가사가 쉽지 않거든요. 이 가사가 쉽지 않거든요. 이거 가사가 쉽지 않거든요. 너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? 응, 안 와 아이파드 취하면 힘들기네 화가, 화가 좋아하는 소고기랑 노릉지랑 해서 먹을 거라 그 감자 엄마 망해가 왜요? 너무 아파 카메라 꺼요 왜? 카메라 꺼요 끄라고? 아니, 그렇게 카메라 감독님들 좋아했잖아요 카메라 끌게요 껐어요? 껐어요 카메라 껐어요? 한 번만에 껐어요 뭐가 지금 조건이 안 맞나? 약간 신경이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? 이것도 꺼려 꺼요 이것도 껐어 어머나, 어머나, 하나하나 다, 지금 다 확인하는 거야? 응? 너무 많이 이렇게 아니, 카메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, 사진 찍는다고 아, 뭐 왜 그래, 하오야 왜 그러는 거야 어? 화났나? 너도 돼요 너도 돼요 설마? 저거, 저거 왜? 저거 왜? 어? 아, 지금 그거 하려고 카메라 끄라고 그런 거야? 대상에 하하하 나까지 못 들려 하하하 불고이는 날짜 날짜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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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짜와도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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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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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마지막 이제 어, 피날레 나왔어요 니다니니가 뭐야 기다니니 니다니니가 뭐야 기다니니 그 와중에 진짜 응장 틀린 부분도 한번 고치고 마이크 떼고 마이크 떼고 마이크 떼고 올게 왜요? 왜 떼요? 불편하네 아, 불편하니까 됐어 어머나 아, 마이크 불편하다고? 야, 엉감 많이 있네 야, 엉감 많이 있네 야, 엉감 많이 있네 아니, 안 보고 알아? 아니, 많이 있네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야겠네, 그지? 네 준비해야 될까? 시간대 아, 마이크 이어가 들리는 유 장군 제